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이 어느 분일지 노자 아니면 주로 장자거든요 이분은 누구실 것 같나요 노자 같은 느낌이 들죠 웬일인지 노자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일단 노자의 특징은 할아버지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거고요 노자는 기본적으로 친근감 있게 표현이 됩니다 공자상은 제가 오늘은 많이 가져오지 않았는데 공자상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학자 같은 느낌이 들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대단히 엄숙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실제로는 왜 그러냐면 국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자는 대단히 친근감 있게 그려집니다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기본적으로 그려집니다 이분도 노자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노자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할아버지 모습에 소를 탔고 이게 소가 이제 그 물소를 탔죠 황소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물소가 있긴 있지만 대단히 드물고 이제 주로 황소인데 중국은 이제 물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남방에 죽어 있는데 이 물소가 많은데 소를 탄 할아버지가 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두루마리의 정체가 뭘까요? 노자도덕경이죠 5천원 노자도덕경 5천원 아주 전형적인 노자의 모습인데 한가지 사족이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이게 뭘까 나비 나비라고 하면 장자를 그릴 때 나비를 그립니다 호전문고사 때문에 장자그림의 전형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나비그림인데 이게 나비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한 70%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은 뭘까요 중국사람이 좋아하는 날짐승 또한 박쥐 박쥐 박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복 박쥐 복 한자로 같이 의미 같은 의미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박쥐을 그렸다면 복의 뜻이고 나비를 그렸다면 장자와 약간 혼동을 한거죠 저는 이건 좀 사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사족 그 미켈란젤로의 아카데미아 그림을 보면 플라톤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아리스틸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뭐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데 노자가 이렇게 허공을 응시하는 것은 상당히 노자다워요 형이상학적인 도를 추구한다는 측면은 상당히 노자다운데 그것이 박쥐나 나비를 쳐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약간 사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저 화가가 좀 사족을 그릴 것 같아요 뱀을 그리면 그만이네요 뱀에다가 다리를 그리는 기억이 돼 버려요 노자 그리면 나비든 박쥐든 안 그립니다 복을 뜻한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지 도의 복을 이야기하지는 않죠 박쥐가 복을 뜻한다는 것은 민간신앙에서 상징적인 도판으로 쓰여지는 거죠 나비라고 한다면 장자와 혼동한 거고 복을 그렸다고 한다면 민간신앙적인 요소가 들어간 건데 좀 어울리지는 않아요 약간 저는 그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누굴까요? 좀 맞춰보십시오 노자입니다 약간 장자적인 느낌이 나는데 조맹구가 그린 노자 그림입니다 이렇게 자연인의 모습처럼 그리는 거죠 머리카락이 거의 제 머리 비슷하게 그냥 다듬지 않은 머리 그리고 이제 수염이 이렇게 났고 손가락도 손톱이 깁니다 손톱이 길어요 안 깎은 거죠 손톱을 하나를 되게 이제 귀부인들이 손톱 하나를 기르죠 요 손톱인 거예요 약지 손톱 하나를 기르죠 이렇게 다 기르진 않거든요 이것은 불편해 가지고 하나만 기르죠 이것도 노자의 모습이고요 이건 누굴까요 이거 화면이 좀 작아서 그러는데 소를 탄 할아버지 좀 화면이 잡은 사람이 안 보이는데 시동이 이제 따라갑니다만 시동은 이제 장식을 위해서 그려진 거고 소를 탄 할아버지가 이게 뭡니까 관문을 나가고 있어요 관문 노자입니다 한국관을 나가는 모습이죠 노자출반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런 유형의 그림이 굉장히 많이 그려집니다 노자출반도 뚱뚱한 할아버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자입니다 소를 탄 할아버지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소를 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은 약간 또 혼동을 일으키는 게 누가 있느냐 하면 수성노인도 수성노인 목숨을 관장하는 수성노인도 저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성노인도는 이렇게 들고 있지를 않고 대개 지팡이 끝에다가 매달아 놓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책이죠 책 이거는 이제 노자 도덕경을 지금 들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뭘까요 뭘 그린 걸까요 한번 추리를 해보십시오 삼성노 네 석가문이 부처님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누구고 이분이 누군가가 문제죠 여기 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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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분이 이 분이죠 노자인데요 여기 지금 역시 두루마리를 들고 있죠 노자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이 제격인 것 같아요 기모를 이걸로 들고 있고 아니면 여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중국사람들 보면 중국은 영지 보석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공자입니다 공자입니다 삼성도의 배치를 한번 보십시오 전면 중앙에 가장 높이 계신 분이 석가문이 부처님이죠 삼성도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노자가 공자보다 약간 높이 앉아계시죠 노자가 공자보다는 좀 위로 봅니다 공자가 밑에 앉아계신데 그래서 제일 낮기는 한데 이 후방은 똑같이 그렸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노자가 우리와 제일 다가서 있어요 앞에 좀 나와 있어서 약간 큰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묘하지만 유독을 삼가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삼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계속 삼성도가 계속 나옵니다 누가 그렸나요 그것을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석가문의 부처님을 제일 상자에 그렸나요 늘 그렇습니다 삼성도에서 보십시오 여기는 석가문의 부처님이 중앙 상단에 제일 높이 계시고 이번에는 공자님이 좀 높이 계신데 노자가 앉아계신데 얼굴 모습이 굉장히 즐거운 모습이에요 익산스러운 모습이에요 굉장히 친근하게 있고 공자는 마치 나무라듯이 엄숙한 모습으로 내려다보면서 노자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공자를 높인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꼬집은 것 같아요 공자를 잘난 점 그만하시라고 노자가 웃고 계시잖아요 노자가 웃고 계시잖아요 마치 무슨 저 뭐라고 할까 우리가 그 코미디안 무슨 그런 거 보고 있는 것처럼 웃고 있는 거죠 제일 낮은 자리에 이렇게 있지만 노자는 여유를 가지고 웃고 있어요 공자는 너무 엄숙해요 그죠 이것도 삼성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노자가 여기에 공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역시 문서를 들고 있네요 이 문서는 뭘까요 이건 동그란 원이 그려져 있어서 노자 도덕경 5천원이라고 말하기는 저는 그래요 이게 그리다가 말았는데 대개 저게 태극도가 늦어져 있어요 태극도 태극하면 주역의 상징이 주역하면 육아경전인데 삼성도에서는 거의 다 태극도를 노자가 들고 계시다는 거죠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의 인식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역이라는 경전이 육아의 아주 핵심적인 경전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주역이라는 경전은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진시황의 분서갱유에서 불태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전수가 끊어지지 않았고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당대의 모든 학술이 주역을 중심으로 이해되고 주역을 근거로 해서 언급됐다는 뜻이에요 주역이라는 책이 진시황을 거치면서 말하자면 새로운 힘을 아주 결정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진시황을 거치면서 진시황이 꼭 분서갱유를 해서만이 아니라 주역이라는 책은 중국의 역사에 다사다난한 역사 험난한 질국의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수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도 삼성도 공자, 노자, 똑같은 모습인데 태극도를 드디어 들고 계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중국 사람들이 태극도 또는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역의 상징이니까 주역이라는 경전을 어떤 종류의 사상서로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냐면요 열자라는 분을 그린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모습이냐면 바람을 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바람을 타고 있어요 이게 마치 무슨 종이 한 장 그 저 신드바드가 뭐 양탄자 타고 나르듯이 그 양탄자처럼 뭘 타고 있는 모습인데 열자를 그린 그림입니다 열자라는 바람을 타고 다닌다 라고 하는 말이 장자 제물론에 나옵니다 보름 동안을 바람타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열자라는 바람을 기다려야 된다 라는 말이 이제 장자 제물론에 나옵니다 그 모습을 그린 거죠 이 분은 누굴까요 전형적인 모습이 다 표현되어 있고 이거 보고 계셔요 지금 노자 도덕적으로 보고 계셔요 문서를 듣고 한국관을 나와서 가는 거죠 노자를 그린 모습 이건 누구를 그린 거냐면 이건 설명 없으면 알 수는 없어요 이건 장자를 그린 모습인데요 왜 이 모습을 장자라고 하느냐 하면 작자가 그렸기 때문이고 장자 얼굴을 누가 보고 그린 건 아니죠 그냥 상상으로 그린 거죠 일단 장자는 조금 젊은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자는 할아버지 모습으로 그려요 가장 나이된 할아버지의 모습 네 이건 모두 잡아서 한번 보이고 자 이건 누구를 그린 걸까요 실컷 주무시고 계신 모습입니다 잠자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잠자입니다 하나는 잠자라는 분이 주무시고요 호전몽 때문이고요 또 한번 잠자는 모습을 그려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진단이라는 분이에요 진단 진동함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죠 장미두수 마이상법 이런 역수를 쓰기도 했던 분이고 5대 16국 시대에서 아주 활동했던 도사죠 도사이자 역학가인데 진단이라는 분은 한번 주무시면 천일동안을 잤대요 천일 거의 뭐 겨울잠 자듯이 주무셨던 분이에요 잠자면서 이제 공을 닫았다고 해서 수공이라고 말합니다 잠자 숫자 그 다음에 공자 공공자 잠자는 분을 그린 것은 진단 아니면 장자인데 이 품방으로 볼 때는 장자입니다 자연 속에 엎드려가지고 잠을 살아가게 주무십니다 꿈인지 현실인지를 넘어선 모습이죠 인간은 꿈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영감을 얻는 거죠 도가사상과 또 도교사상 꿈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꿈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장자라는 세계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을 허황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순식간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또 심지어는 돌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꿈을 중시했어요 물론 해몽이라는 것도 있는데 해몽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몽이 아니라 하더라도 꿈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적이었다라는 이렇게 장자상이라는 것은 쓰여져 있네요 젊은 모습으로 장년의 모습으로 장자가 그려진다 여기도 이렇게 주무시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여기에 여기 뭐가 하나 날고 있죠 이것은 박쥐일 가능성 보다는 장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고 있는 모습과 이렇게 나비가 그려져 있고 이건 분명코 호조몽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노자와 장자를 이제 몇 번만 읽어보시면 아 이건 뭘 그린 그림이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누굴까요 옥황상제 옥황상제의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진 노자입니다 태산로군이라고 불리워지는 노자가 종교화된 형태로 불리워지면 태산로군이라고 불리워지면 태산로군이라고 노자라고 해도 되는데 이런 경우의 모습은 태산로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진이라고 해서 터디기 같은 걸 들었고 태극도 태극도 태극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두 사람의 시종이 있는데 아마 장자하고 열자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관음자하고 장자거나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것도 태산로군 태산로군 여기 보면 도덕전전 태산로군 이렇게 돼있죠 노자를 그린 노자이죠 노자가 민간에서 종교화되어서 태산로군으로 이제 숨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삼청신이 계신데 그중에 한분이 노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도가계열의 신들 중에서는 제일 위격이 높은 태산로군 이것도 태산로군이죠 전형적인 태산로군의 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교에서 신앙되는 형태의 또는 민간신앙에서 신앙되는 형태의 노자라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이거 장자죠 이건 뭐 뚜렷이 장자입니다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대나무상에 기대가지고 중국의 대나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죠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남방에서 대나무가 참 많이 나고요 굉장히 굵은 대나무도 많습니다 나비가 홀로 날고 있고 장자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잔다기 보다는 무라일체의 경지 현실과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할까요 초현실을 넘나드는 말하자면 도의 세계죠 도와 현실이 이렇게 일체가 되어 있는 경시를 경험한다는 누구겠습니까 이건 태산로군을 그려진 종교적인 형태의 노자입니다 민간에서 그려진 이것도 태산로군을 그린 거고요 자 이 그림은 뭘까요 높은 자리에 앉아계신 선생님이 계시고 밑에 이렇게 대담을 나누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뭘 그렸을까요 이것은 삼하천의 사기에 보면 공자가 노자를 찾아와서 예를 물었다라고 하는 고사가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공자 견 노담도 또는 공자 물예도 예를 믿다 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공자를 찾아와서 여기 공자가 이 분인지 이 분인지가 약간 좀 불분명한데 아마 내 생각에 이 분이 공자 같죠 그럼 이 분이 누굴까 과연 공자 공자의 수재자 누굽니까 안연 안연 공자의 도 각각에서 끝까지 보셨던 사람이 누굽니까? 자공이라는 분이 있어요. 자공일 수도 있고 증자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공자를 옆에서 늘 호위무사처럼 따라다녔던 분도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자로입니다. 자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로라면 우락부락한 모습으로 그려야 되는데 너무 공손해요. 자로라고 보기에는 아마 자공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태산곡부의 공자멸을 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내나 증자보다 자공이 훨씬 더 공자와 가까이 있습니다. 공자를 끝까지 지극히 보셨던 분이 자공이에요. 자공은 6년 동안을 심유삽이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부유했대요. 그래서 공자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자공이 아마 이렇게 제공을 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자교에도 가면 문막이 남아있고 자공 심유삽이 했던 문막이 남아있고 공자교 앞에는 자공이 심었다는 그 나무가 그대로는 아니지만 죽어있는 고목나무가 보존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일이지만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죠. 자 이건 김웅도가 그린 군선무입니다. 우리 조선 말의 풍속화가 유명한 풍속화가죠. 자 이중에 노자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바로 여기. 우리가 지금 수많은 신성들이 있지만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소를 탄 한 아버지가 이 두 마리를 들고 계신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노자 모습으로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분하고 좀 혼동되기도 하는데 단연히 이 분이 노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김웅도가 그렸던 그 당시 조선 후기에 신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였을 것으로 김웅도는 생각을 한 거죠. 조선 후기 시대에 신선 사상을 보여주는 지각적으로 보여주는 명작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기 두 분 여신선이 있고요. 남채화하고 또 한 분이 또 한 분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두 분의 8선이라고 하는 8분의 신선이 당나라 이래로 중국에서 널리 회자되고 신앙되는 신선인데 8분의 신선이 일본은 7복신이라고 하는데 원래 중국은 8을 좋아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싫어해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8선 중에 두 분이 여신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신선 두 분을 앞에다가 내세우고 8선이 들어가 있고 이게 다 8선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이한 것이 스님이 한 분 계시고요. 스님, 스님이 한 분 계시고 아마 나머지는 되게 8선일 거에요. 그리고 이제 시동들이 좀 보이고 이렇게 호루병의 이렇게 호루병 안을 쳐다보고 있는 왜 호루병 안을 쳐다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갈증 도에 대한 갈증 또는 현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불만 애타는 민중들의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거꾸로 나비를 거꾸로 타고 가는 신선이 계시는 것도 역시 김홍도가 조선 후기를 풍자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도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 또는 풍자 또는 혁명의 동력으로 많이 또 사용이 되는 활용이 되는 그런 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림 다시 한 번 나옵니다. 노자죠. 노자인데 여기 태상노군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이 그림과 이 화제는 좀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이건 태상노군이라기보다는 그냥 노자라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태상노군 하면 종교화된 노자를 이제 태상노군이라고 하는데 그냥 노자라고 하기가 미안하니까 이제 존침으로 태상노군이라고 쓴 것 같은데 약간 좀 화제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거죠.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울리지 않는 화제입니다. 좀 가분수처럼 그려졌지만 아주 친근감을 유발하는 그런 모습. 이것도 노자죠. 이건 좀 젊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약간 그 익살스러운 모습이죠. 엄숙한 모습이 아니라 익살스러운 모습. 뭘 뜻하느냐. 공자가 아까 노자를 이렇게 엄숙하게 꾸짖뚜시 내려다보는 모습 있죠. 실제 공자 상들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거 거의 신장 상인데 아니 어떻게 공자에다가 이렇게 신장의 모습을 그렸을까 싶을 정도로 엄숙하거나 좀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그려지는 공자 상들이 많거든요. 노자는 이렇게 마치 옆집 회사를 할아버지가 나에게 농담을 거는 것 같은 친근감을 보여준다는 것. 그것은 뭐냐. 도가 사상이 중국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면서 이게 같이 살아온 사상이었는가 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 태극도를 들고 있는 것도 같은 일환이라고 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일단 저는 중국 철학을 해서 잘 압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입만 열면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음향 사상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싶어하죠. 대만이든 대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대륙에서는 이제 변증법 변증법적 유물론에 중국의 어떤 시원적인 형태로서 음향 사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대만에서는 이제 음향 사상을 뭐라고 해야 되나 위대한 우주의 진리 만물 변화의 법칙을 음향이라고 하는 두 가지 범주로 만들어낸 컴퓨터의 원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싶어하죠. 그러나 사실 중국의 전통을 놓고 보면 공작 쪽에 주역의 전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가 사상 쪽하고 연관 지어서 중국 사람들은 그걸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아 아까 봤던 그 사진이네요. 요게 이제 공작 문예도입니다. 요 좀 칼라로 좀 그렸죠. 그래서 이게 노자가 이렇게 좌정을 하고 앉아 있고 공자가 찾아와서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 젊은 사람의 모습은 아마 안회일 거예요. 젊기 때문에. 그리고 공자의 가장 아끼던 수제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아마 이분은 제 생각인데 저분이 누굴까? 자로일까? 증자일까? 누구일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자공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자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장 존경하면서 모셨던 분이 자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도판은 이제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재를 조금 봐가면서 질문이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서슴치 말고 해 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십여만자에 이르는 저서가 어무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네. 무원. 호조무원 같은 경우에는 나비 이런 것들이 이제 장자사상을 상징하는 중요한 그런 이제 그 개념들이죠. 어부, 도처, 거역 등을 지어서 공자의 무리를 비꼬았고 예. 공자사상을 많이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자의 책을 보면요. 공자를 비판도 하지만 공자의 입을 빌려서 도가사상을 선전도 합니다. 그래서 공자를 일방적으로 비판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상하천이 대단한 학자이긴 하지만 뭐라 그럴까 크게 크게 그냥 이야기한 것이지 디테일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공자라고 하는 분은 선진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임에 틀림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했던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죠. 맹자와 장자 간에는 서로 엄격을 하지 않았지만 장자는 공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공자를 주인공으로 많이 내세워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공자를 비판하는 것도 많습니다. 많이 있고 있지만 공자를 비판한 것보다는 공자를 빌려와서 도가사상의 대변자로 삼은 것이 더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가 도가의 대립적인 구도는 정치가들이 만든 거예요. 사실 한나라 이후로 점점 점점 그게 고착관되어 왔고 그것이 절정에 이를 것이 어디 나면 조선 성리학이에요. 절정에 이를 중국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어요.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육아 도가 불가는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안 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정립이라고 하는 거죠. 정립 정립입니다. 속점자 설립자 속발처럼 선다는 거예요. 속발은 몇 개입니까? 세 개입니다. 세 개가 가장 안정된 숫자죠. 네 개면 끄떡끄떡합니다. 세 개면 안정돼서 탁 그래서 유, 도, 불은 속발처럼 딱 서 있어야 사회와 문화와 사상 이런 것들이 안정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한쪽을 타도하려고 한 적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다 인정을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자라고 하는 분 주자는 뭐 정주학, 주자학 성리학의 뭐 직대성자고 공자 이래로 최고의 유학자죠. 뭐 그림으로 말하면 미켈란젤로 플러스 다빈치 정도고 뭐 하여튼 대단한 분이죠. 주자라는 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실제 주자의 모습은 유도불 3교가 몸속에서 체화된 사람이에요. 유도불 3교를 전부 다 통털은 지식인의 모습이지 유학자만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유학자로만 알고 있어요. 순정한 유학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주자는 아마도 평생을 본인은 도사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주자는 주자는 젊은 시절에 물론 그 불교에도 심취를 했지만 도교에 깊이 심취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틈만 나면 산에 들어가가지고 다리개고 앉아가지고 호흡을 하고 수련을 했어요. 도교 수련을. 그래서 집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강제 결혼 비슷하게 시켰던 모양 잠깐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결혼 얼른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내려오라고 하니까 내려오긴 했더니 갑자기 결혼을 하라고 해서 명을 어길 수 없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날밤에 다시 산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첫날밤을 안치르고 그럴 정도로 도에 심취했던 분이에요. 도교에. 그리고 중국의 북경에 가면 백운관이라고 하는 도관이 있습니다. 중국 도교의 총본산이라고 불려지는 백운관인데 그 장한대가 끝부분에 있습니다. 시단 쪽에 거기에 가서 보면 주부자 주자의 동상이 깊숙한 곳에 모셔져 있어요. 주자는 도교에서 도사로 굉장히 신봉받는 분이에요. 불교에도 굉장히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주자의 도교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깊은 분이고 음부경이라고 하는 책하고 참동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도교의 아주 기본적인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분량은 둘 다 다 많지는 않아요. 음부경이든 참동계든 참동계든 거기에 쓴 주석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도 사실은 음부경과 참동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주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터놓고를 못했던 거죠. 관심은 많아요. 아니 왜 주자 같은 분이 순정한 유학자 공자의 그 큰아들 공자의 큰아들이죠. 육아의 큰아들이 육아라고 하는 큰집의 장손이 음부경이니 참동계니 하는 말도 안 되는 도교의 이단서에다가 주석서를 했을까. 그 문제는 조선 성리학자들 머릿속에는 그냥 남아있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설명을 못하죠. 누구도 설명을 안 해주죠. 설명 잘못했다가는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세문난적이 되는 거죠. 세문난적. 설명을 안 해주는 거죠. 공자의 무리를 비꼬하고 노자의 도술을 밝혔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자 도술도 그냥 따야간 것이 아닙니다. 노자의 도와 장자의 도는 다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같다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비슷하지만 좀 전문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달라요. 어쩌면 노자와 장자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까 싶을 정도로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같다고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천의 이 사기의 소수는 사마천은 물론 대단한 학자입니다만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 글을 쓴 것은 그냥 대략적으로 쓴 것이고 구분을 위해서 쓴 것이죠. 그 디테일한 측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또 서로 뒤엉켜 있다는 거죠. 실상은. 현실이란 건 다 뒤엉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딱 구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들 머릿속에 구분을 하려고 싶어하는 거죠. 이쪽은 적군, 이쪽은 악은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하는 사실은 다 섞여 있어요.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유가, 도가를 자꾸 구분지려고 한 것은 뭐냐면 정치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논호를 읽어보면 도가사상과 비슷한 측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 도가사상 노자 속에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말들을 공자도 많이 했어요. 또 노자나 장자를 읽어도 이거 뭐 공자사상하고 물어봐달라 이렇게 말하면 다를 바가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규절들이 많다는 거죠. 실상은 이렇게 다 뒤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구분을 하고 싶어하는 거죠. 거기에 무리가 생겨난 거예요. 그 무리가 쌓이고 쌓여서 저는 조선 성리학까지 왔다고 보는 거죠. 중국에서 일어난 나비의 날개짓이 조선 후기에 와서 폭발을 하는 거죠. 그 폭발이 어디까지 갔느냐 저는 권해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서학으로 갑니다. 서학. 서학으로 가고 서학의 날개짓이 동학으로 가고 뒤집어진 거죠. 내부적인 사상의 노선상으로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조선이 멸망한 것은 외부 열강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하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가버린 거죠. 이걸 조선 유학의 위대한 점도 있지만 잘못된 점 단점도 저는 분명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옛날 어르신들의 일이니까 다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하자.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객관적으로 좀 잘못된 점 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그런 또 실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역사로부터 교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얼버무리는 방식으로는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장주는 문장을 짓는 솜씨가 빼어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조선시대에 성리학자들이 또는 유학자들이 엄청 도가나 도교나 이런 데 대해서 비판했지만 장자라는 책을 남몰래 읽으려고 했고 끊임없이 필사를 하면서 연습을 했던 것은 문장이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사상도 사상이지만 권해는 문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상에 심취한 것 조선 성리학자 조선 유학자 또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학자들은 문체를 이 문장력을 배우고 싶어 했다는 거죠. 사실 문장력의 힘은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장자라고 하는 위대한 사상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사상을 표현한 말에 압도당한 거죠. 아이러니고 모순이죠. 사실은. 장주는 문장을 지는 송씨가 빼어났는데 사물의 이치를 가리키고 사물의 정상을 비유해서 유가 목가를 비판했지만 당대의 대학자들도 뭐라 해명할 수가 없었다. 이건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해명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해명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고차강정식 문제를 내가지고 풀지를 못했던 거죠. 장자가 제기한 사상적인 문제 풀지를 못했다는 말이죠. 당대의 사상가들은 풀 수가 없었어요. 장자의 사상에 대해서 비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없었어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의 말은 거대한 파도가 치는 듯 자기 마음 맞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냥 요새 말로 하면 애드립이죠. 애드립.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해버리는 거죠. 왕후 장상들이 그의 재능을 기용할 수가 없었어요. 사상이 뛰어난 것은 알겠는데 그 왕후 장상들이 필요에 부흥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왕후 장상들이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당시에. 한마디로 말하면 분명합니다. 왕후 장상들이 원했던 것은 부국강병이죠. 부국강병. 공자는 부국강병이라는 명분을 빌려서 도덕을 실현하고 싶었고 병가는 직접적으로 부국강병을 이루는 기술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어필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장자 등의 도가류의 사상가들은 부국강병이라는 말 자체를 전혀 인정하거나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타협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이해하기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용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초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서 장자를 초빙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장자가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사신이 패백을 들고 와서 초청을 했어요. 우리 왕께서 장자 당신을 크게 중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같이 가시죠. 라고 초청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벌쩍 뛸 일이죠. 잘됐다. 오늘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강태봉이죠. 강태봉 그렇게 했죠. 고등낚시 10년 동안 내가 고등낚시를 했는데 우이수과에 앉아가지고 오늘 그때가 왔구나 하고 나가가지고 마음껏 재능을 발휘해서 이제 주나라 문왕을 천자로 만들어 준거죠. 그게 강태봉인데 장자는 한마디로 거부했어요. 한마디로 거부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면 사신에게 당신은 진흙벌에서 꼬리를 흔들며 의기양양하게 사는 거북이가 되겠느냐 아니면 박제가 되어서 사당 위에 잘 모셔진 거북이가 되고 싶으냐 두 가지를 답변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신이 아무리 사당에 잘 모셔져서 매번 흠양을 받는 거북이가 된다 그건 주역점을 점을 치기 위한 도구로 모신다는 뜻인데 거북이가 신령하니까 목숨을 그렇게 버려가지고 내가 죽어서 거북점을 쳐줘야 뭐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진흙벌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하는 거북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그대는 돌아가시오 그리고 내 말을 당신 왕에게 전해주시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이제 장자에 보면 나오죠 물론 이 말이 뭐 역사적 사실이냐 그건 뭐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도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관 현실관 그들의 이 현실에 대한 태도 그거를 바로 읽어둘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네 강태공은 오자마자 반색을 했어요 나를 드디어 알아주는 사람이 왔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으로서 죽고 여자를 자신을 예뻐해주는 사람으로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드디어 때가 왔다고 나간거죠 이게 도가사상의 한계라면 한계인데 도가가 바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측면이 있어요 대단히 개인주의죠 양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냉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양주를 도가사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의 문제는 뭐 논란은 좀 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양주는 도가사상을 가진 사람의 하나의 일파로 봅니다 양주 양주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종아리털 하나를 뽑아서 천하 사람들이 이롭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뽑지 않을 것이다 좀 심하죠 좀 심한 사람입니다 그게 양주의 개인주의라는 거죠 내가 왜 나물로 해서 내 종아리털을 뽑아야 되는 양주는 물론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또 사실은 그렇게 발언한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맹자가 그걸 왜곡시킨 거죠 양주의 이야기는 열자에 보면 나옵니다 그 종아리털 이야기가 열자에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말한 맥락은 아니었어요 근데 맹자가 왜곡을 시킨 거죠 옛날 사람들은 사실을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갖다가 피력하는데 이용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열자에 나오는 양주의 이야기가 그렇다면 역사적 사실이냐 그것도 또 뭐 좀 따져봐야 될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열자의 본심을 이해하려면 열자의 양주편을 보면 그 맥락이 쭉 나옵니다 그걸 읽어보면 열자의 논리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열자는 비유를 들어서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열자 자신이 뭐 종아리털 하나를 뽑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뭐 사람들에게 호언장담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것은 맹자가 왜곡한 거죠 약간 왜곡을 한거 자 그 다음을 보시면 그 17쪽을 보시면 장자의 생물연대는 분명하지는 않다 사기에서는 양해왕이나 재선왕과 같은 시대였다라고 했고 초우이왕이 초빙화되었다는 내용이 또 농객 해시와 농변을 벌이는 장면들 이런 거 들어볼 때 기원전 360년에서 280년 사이에 생존했다고 추정할 뿐이다 추정할 뿐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뭐 장자가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자라는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자라는 책이 중요한 거죠 노자라는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노자라는 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물에서 책으로 좀 관심을 이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아래 잘랑을 보시면 장자는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33편인데 네 편, 외 편, 자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자는 네 편이 중요합니다 네 편, 7편이고 네 편이 7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유유와 재물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자 사상을 좀 이해하려면 소유유와 재물론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소유유와 재물론만 봐가지고는 장자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좀 힘들어요 뭔 얘기인지 뜬금없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소유유 맨 처음에 대붕이 구만리상공을 날아가는 이야기거든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건지 알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그게 소유유의 사실은 원전입니다 원문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냥 북쪽 바다에 곤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고기가 있는데 그것이 붕이라고 하는 새로 변화해가지고 6개월 동안을 구만리상공을 날아가서 남쪽 바다로 간다 그게 끝이에요 그 날아가면서 하늘 위에서 아래를 북어보니 이 세상이 먼지와 같고 아지랑이와 같다 그러면서 남쪽 바다로 날아간다 그러면서 나이가 적은 것은 나이가 많은 것에 미치지 못하고 많이 아는 사람에게 적게 아는 사람은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하천도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이 잘 장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 제대로 된 비평을 하지 못했다는 것도 장자사상이 이런 점에서 심오하게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쪽을 보시면 18쪽을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사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사면 세 가지 현안 사면요 사면 세 가지 현안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역하고 노자장자를 사면이라고 하는 거죠 주역하고 노자장자 또는 노자장자와 더불어 주역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가에서는 노자장자 육아에서는 주역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아까 삼성도를 보니까 주역이라는 책이 육아의 소속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주역하고 노자장자는 다 사실은 도가서예요 주역이 도가서라는 증거는 백서주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백서주역 한나라 초기 BC 128년에 땅속에 장사라는 지역에 묻혔던 죽관이 발견됐어요 발굴이 됐죠 문화대혁명이 한창이던 때 제철소를 지으려고 땅을 파다가 뻥 하고 뚫리면서 동공이 생겼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뭔가 새벽이 보이고 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발굴된 것이 1973년 백서 마왕태 장사 마왕태 장사 마왕태 나방태의 발굴입니다. 투탄카메랑에 비견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눈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거기에 주역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2200년 전에 쓰여진 주역입니다. 그런데 그 주역은 대단히 도가사상하고 유사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게 한나라 초기에 장사라는 지역의 호남성 장사는 모택동의 고향인데 예전에는 변두리였겠지만 지금은 중국의 중원 한복판이죠. 그 속에서 한나라 초기에 쓰였던 주역의 판본이 그대로 발군되면 타임캐슐 속에서 발견되면 똑같은 건데 2200년 만에 발굴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육아사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상당히 도가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논란은 좀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고 도가적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현행군 주역보다. 아무튼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과 노자장자를 들기도 하고 또 주역하고 노자하고 노노를 들기도 합니다. 노노를 장자 대신에 노노를 드는 사람도 있어요. 사면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동양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전 가장 중요한 철학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까 근본이 되는 철학서는 사면이라고 보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노노 열풍이 불어가지고 전부 다 노노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노노는 읽으면 다른 글들보다는 그래도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노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동양사상이 중국 사람들이 무슨 색깔을 가지고 살았고 우리 선조들이 무슨 색깔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고 싶으면 노자나 장자를 읽어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읽기가 어려워서 그렇고 읽는 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면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중국을 대표하는 가장 지성적인 글입니다. 주역과 노자 장자 얼마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거기서 보니까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가지 책인가 거기에 동양보존으로 노자가 꼽히는 걸 봤어요. 어떤 기준으로 그게 꼽혔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노자라는 것은 서양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주역도 많은 사람들이 보긴 봅니다만 사실 서양 사람들이 보는 주역은 한계가 있어요. 말하자면 원의를 이렇게 주역과 주역의 원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들 식으로 이해한 대로 번역하고 그걸 가지고 또 자꾸 재생산을 하는 거죠. 옥상 가옥이죠. 지부에다가 집을 짓고 또 그 위에다 또 집을 짓고 요새는 그렇게 해야죠. 아파트를 사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걸 참 부지럽다고 했어요. 집은 그냥 내가 사는데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면 되지. 그 후에다 또 집을 짓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그런 영향이죠. 칼융이 주역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했다고도 하고 심리학적으로 주역을 이용해서 심리치료도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오해의 투성입니다. 주역을 그렇게 신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긴 있지만 그것은 주역의 원의로부터 점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동양을 자꾸 이상한 신비의 구렁텅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과거 장자는 그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지식인의 필독서로 애독되었고 그에 대한 주적도 상당히 많이 전해져 온다. 장자 주적서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대작인데 많습니다. 노자는 5천자라고 합니다. 5,230여 자라고 이렇게 되고요. 장자는 10만원이라고 하죠. 10여만원. 노자에 비하면 한 20배가 되는 건가요? 전통시대의 장자 주적들을 집대성한 것으로는 어명봉이 편집한 무구비재 장자 집성이라는 책이 최대의 주적들을 모아둔 총서입니다. 한 300여 종 정도가 막라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있지는 못하고 한 3종 정도 장자 주적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자의 사상 도와 소요유는 한번 선생님들 좀 읽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본문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의 권혜의 생애와 칠원책이 우리의 강독 시간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권혜라는 인물이 다시 말해서 17세기에 살았던 조선의 정치가이자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권혜라는 인물이 왜 도사가 쓴 장자 주적서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고 연구를 하게 됐을까 약간 부수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남곡 권혜는 조선 중기 남인 출신 유학자로 정기도 안성에서 판서 댁의 자세로 태어났다. 판서니까 장관집 자제죠. 뭐 정말 잘나가는 그 집안이었을 겁니다. 안동권 씨. 27세 문과에 급제한 뒤 27세면은 참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일찍 소년 출세죠. 소년 출세. 일찍부터 벼슬길에 올라서 여러 관직을 역임하면서 승승장구했어요. 남인이라는 뒷받침이 있고 또 집안도 좋고 그러나 작년이 되던 무렵부터 당쟁에 휘말리면서 유배와 복권을 반복하는 파란의 생애를 겪다가 59세를 일기로 경북 안동에서 별세를 했습니다. 59세입니다. 이분은 그래도 오래 산 거죠. 조선시대 평균연령이 몇세쯤인 것 같습니까? 조선시대 평균연령 30이요. 40대 아마 20이 안될 겁니다. 평균연령 애기 때부터 죽으니까 태어나서 반타작도 못했을 거예요. 20도 안됩니다. 59세면 40만큼 사시는 거죠. 너무 일찍 돌아갔다고 탄식할 정도는 아니고 아마 이 당시에는 약간 아쉽다 그랬을 거예요. 59세 작구를 하셨으면 아마 시대에 빠져가지고 영향력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 이 당시가 소빙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패스트가 유행했던 때이기도 하고 극심한 가뭄 기근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됩니다. 이 책, 칠원책에는 42세대전의 1680년 경신 대출적으로 평안북도 창성에 귀양가 있는 동안 명말의 도사 육서성의 남화진경 풍욕을 저본으로 삼아서 장자의 원문과 육서성의 주석을 초록한 필사글이다. 그 남화진경 풍욕을 보면 육서성이 굉장히 글을 잘 씁니다. 아주 명문장가이기도 해요.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도사이긴 한데 아주 글을 잘 씁니다. 유학사상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전통시대에 글을 잘한다고 하면 유학을 당연히 먼저 공부를 했죠. 말하자면 사서삼경부터 시작을 한 거죠. 자주 불교를 인용하고 있어요. 유도불삼교를 다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로서 도사가 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육서성이라는 분은. 사실 육서성은 명말 청초에 살았던 인물인데 그 당대에는 널리 알려진 분이 아니었어요. 묻혀져 있던 분입니다. 명말 청초라는 게 뭡니까? 한족에 세웠던 명나라가 망하고 만주족이 쳐들어와서 휩쓸었던 때죠. 만주족이 들어오기 전에 이자성의 난으로 엉망진창이 됐었던 때죠.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위대한 사상가들이 제대로 빛을 못 보던 그런 시대였죠. 어떠한 연유로 이분의 글이 남곡 권해 이 선생님의 손에 들어갔던 거죠. 이 남곡은 북경에 사신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구입해 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사신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여정이긴 하지만 아마 한 두 달 가까이 가야 될 거예요. 한 달 보름이나 이 정도 육로로에서 가거나 해로로 가는데 보통 육로로에서 많이 갔죠. 해로가 더 위험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해적들 때문에 그래서 북경에 갔다 오는 것은 조선의 문신들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말하자면 사신을 갔다 오면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조선에서 팔면 거액을 남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밀무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뭐라고 명칭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새 시부만 하면 외교 행랑을 통해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어디서 파는 거죠. 그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학자들의 구매물품 목록이 책이죠. 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조선 시대에는 지식의 갈증에 아주 목말라 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조선에서는 힘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가지 뭐 사서성경을 외우다가 살다가 가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북경에 갔다 오면서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새로운 책들을 가지고 그래서 서학에 들어온 거죠. 마테오르치도 그때 들어왔고요. 사신들을 통해가지고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청나라가 결코 오랑캐라고 무시할 수만 없다는 것을 많은 사신들이 깨닫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17세기죠.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또 당쟁이 극도에 다다르면서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 제 생각으로는 울분 울분을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렇게 좀 정치가들은 이렇게 좀 섞으려고 했지만 사실 북경을 갔다 온 사람들은 생각을 거의 다 바꿔버렸어요. 북경을 갔다 오면 바꿉니다. 이게 조선이 우물 안을 개구리고 조선이 청나라를 칠 문제가 아니라 먼저 청나라에 그 발달된 문명을 받아들여서 조선부터 부강하게 한 뒤에 뭐 다른 얘기를 해야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당쟁밖에 한 것이 없고 임남 병란에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 같고 없는데 뭔 복수예요 복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제가 볼 때는 뭐 찻잔 후에 탁자 후에 태풍인가 찻잔 후에 태풍도 못 돼요 사실은 그냥 해 본 소리지. 군대도 없었잖아요. 군대도 없었고요. 말도 안 되죠. 그저 양반전에 보면 그 그 누굽니까 허생전 허생이 아주 신난하게 얘기를 하죠. 도대체 이완대장 당신은 뭐하는 놈이냐 이러면서 호통을 치고 칼을 빼들으니까 이완대장이 주랭남을 치고 북벌한다고 말은 해놓고 준비는 아무것도 없고 북벌은 무슨 북벌이에요. 그 관념적인 대명의리론 그리고 병자월한테 삼존도의 군력에 대한 복수심 뭐 잊지 않는 건 좋은데 그것이 정책적으로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불행이죠. 그 시대에 권해가 있었던 분이죠. 권해는 사신으로 갔다 온 분이고 신문물을 접했던 분이에요. 뭐 이 권해라는 분도 남인의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당장의 책임자 책임자이죠. 벗어날 수는 없어요.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이분은 약간 좀 깨어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정주학이라는 것 주자학이라는 것 사실은 주자학도 잘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자가 왜 음부경과 참동계에 주석을 썼고 그렇게 젊은 시절에 도교에 심취했는지 그리고 주자의 고향인 무의를 한 번 가보면 주자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는 도교판이에요. 도교와 불교판이라고 구비구비가 도관과 사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친정한 유학자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자의 본래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주자는 정말로 그 시대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 주자의 철학적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냥 그냥 주자를 내세워서 지금 이 정권 지키고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가 중국의 주류학문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명나라 이후로는 사실은 중국에서는 양명학이 주자학보다는 사실은 더 훨씬 힘을 갖고 있었고요. 양명학이 힘을 받은 이유는 양명학은 불교와 굉장히 친연적인 부분도 있고요. 탈유교적인 성격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근대적인 모습이냐 아니냐 하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근대성까지 말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탈유교적인 모습 간이 직전한 도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국사람들이 어필한 것이죠. 주자는 너무나 방대합니다. 정주학으로 가면 너무 방대해서 이거 그냥 뭐라고 할까요 책들의 바다 속에 그냥 파묻혀버리는 거죠. 뭐가 뭔지 갈피를 잡을 수 있었겠느냐 저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고 봅니다.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조선성리학이 2기 성정론의 문제 4단 7정의 문제를 가지고 천작을 했어요. 그게 주자학의 본령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자가 4단 7정을 얘기하려고 그거 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 단서를 잡은 거라고 봅니다. 단서를 잡고 거기로 그냥 간 거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 하고 싶었던 거지. 주자의 본질은 4단 7정 논 인심도심 소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었던 것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자를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가지 주자는 굉장히 폭이 넓은 학자입니다. 칸트 저리가라죠. 대단한 학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존경해요. 주자를 인간으로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제 전공은 사실은 주역철학의 제 전공인데 저는 주자의 주역 주석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감탄. 이야 이 당시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할까. 감탄을 했습니다. 주자의 좀 이렇게 다양한 측면이라고 할까요. 또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뭐였는가를 얼마나 첨착하고 얼마나 분석하고 얼마나 몰두를 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주자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주자의 저설은 참 방대해요. 사실 한평생 게 있기도 벅찹니다. 굉장히 많고 또 성리학이라고 불리워지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있는 수많은 학자들이 남긴 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작가들이 다작가 불행하기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작가 이게 다작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은 아마 행복할 거예요. 많이 써내니까. 이 책도 쓰고 저 책도 쓰고 근데 후배들은 힘들어요. 다작가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고 또 다작을 하다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초기 중기 후기 다 다릅니다. 빤히 쓰다 보니까 당연해요. 저도 동문을 쓰다 보니까 지금 10년 전에 썼던 동문은 굉장히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왜 썼지. 차라리 쓰지 말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평점 몇 개 받으려고 그걸 내가 왜 썼을까. 되기 후회해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학원을 그런 학자들은 더하겠죠.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더하겠죠. 굉장히 폭이 높습니다.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중국 사상사에서 주자 같은 인물은 그 사람 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 사람 밖에 없죠. 주자는 그 사람 밖에 없죠. 주자는 그 사람 하나뿐이니까. 우리 백화점에는 물건들이 많아서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어.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저는 조선 성리학을 비판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해의 장자를 통해서 제가 생각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당시에 조선의 지성임 조선의 사상계가 어땠으며 어떤 문제의식들이 있었을까 어떤 문제의식들이 싹 트고 있었을까 이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심각했다고 봅니다. 권해의 사상적 권해는 굉장히 심각했다고 봐요. 평안북도 창성이라는 내가 어딘지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평안북도니까 저 꼭대기 어디겠죠. 거기다가는 보낸 거죠. 멀리 멀리 가서 죽으라고 보낸 건지 공부하라고 보낸 건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서 권해는 공부를 하셨어요. 다산 정약원 선생도 남쪽 바다 끝으로 보냈잖아요.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대작을 남겼어요. 이분도 평안북도 끝에 다산도 남인이고 이분도 남인이에요.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그중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라는 조선 왕조가 어떻게 보였을까 미워 울불 속에서 조선 왕조를 보았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 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실상이 보였을 수도 있고 이제 42세 부록 부록의 나이를 넘겨서 옛날에는 굉장히 조로 했어요. 그래서 부록이면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굉장히 어른 행세를 했죠. 부록이면 지금은 뭐 40의 부록이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는 말이 되어버렸는데 40이면 청년이죠. 그래서 127조 여기를 보시면 삼교회통의 경향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명청 시대는 원명청 원나라 이후로는요 유더불 삼교회통이 아닌 사상가가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는 어떻게 이걸 구분해 가지고 당신은 육아사상 어떠한 불교사상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뒤섞여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칠원 칠원 칠원책이라는 이름은 장자가 칠원의 관리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칠원이라는 꽃밭에서 떼어난 꽃봉원이들을 발췌했다는 뜻이다. 칠원책이 이 뜻입니다. 이 책은 논호주석서인 노론주의 주역에 관한 저술인 희경변이와 함께 저술되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권혜는 평안부터 창성에 가서 귀한가 있는 동안 사면학을 했다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논호주역 노자인데 이분은 장자를 하시고 왜 노자를 안하고 장자를 하셨을까 장자가 좋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자는 문체에 이렇게 한번 맛을 들이면 중독성 굉장히 강해요. 노자는 중독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노자는 그냥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라는 정돈데 장자는요 인간의 호흡을 빼앗아버려요. 읽으면서 내가 숨쉬는지 안 숨쉬는지를 잊게 만들어줘요.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요. 심지어 읽으면서 해탈을 하는 거죠. 중국에는 장자 주석이 참으로 많다. 조선시대 선배들도 장자를 무척 사랑하고 애독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일시적 시흥을 빌린 시문들 속에서 그 편림을 볼 수 있을 뿐 장자에 대한 전체적인 주석이나 갖춰 쓴 문장은 보기 쉽지 않다. 노장을 애독 하더라도 도가적 사상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조선시대의 현실적인 제안 글을 쓰더라도 불살라버리지 않으려면 대단한 용어가 필요해요. 본인이 불살르지 않더라도 그 제자들과 그 후손들이 불살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집을 남겼을 때 나중에 문집을 간행했을 때 보면 순정한 유학자로 변해지 사실은 그건 아닌데 다양한 글을 쓰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그러나 나중에 문집을 간행할 때는 싹 정리가 되거든요. 말하자면 돈 세탁하듯이 사상이 세탁 되버려서 그게 실상이에요. 조선시대의 실상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다기보다는 저도 듣고 배운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노장을 애덕하더라도 노장이 좋아서 많이 본다 하더라도 그 글을 남기기가 어려워요. 내가 남겼다 하더라도 후손들이 지워버린다. 더구나 당판안의 대립이 극한에 이르렀던 상황에서는 주저하게 배치되는 언행은 매우 위험하네요. 이게 바로 사문난적이라고 하는 거죠. 사문난적. 사문난적으로 찍히면 그야말로 얼마 전에 우리 정치계에서 패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패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패족. 역적하고 좀 달라요. 역적은 법적으로 언도를 받아야 되고 사문난적은 사상적으로 그냥 몇 명이 있어요. 사문난적. 패족이 되어버립니다. 사상 불혼한 사상 그러니까 이 조선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불혼사상을 갖춘 사람이죠. 사문난적. 박세당의 남해경 28쪽을 보시면 남하경 주의 삼보 한원진의 장자 변해 등으로 이체를 띈다고 할 만한 이게 장자 주석서들이에요. 박세당이라는 분도 굉장히 독특한 분이죠. 박세당 주목할 만한 분입니다. 장례가 총망 되던 분이었는데 중국에 사신 갔다 와가지고 그냥 장적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조 종랑인가 자리가 보장되는데 그냥 출근을 안 해버렸어요. 왜 안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이체를 띈다고 할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장자를 유교식으로 이해하거나 아예 유교의 관점에서 장자를 비판한 것으로 도가사상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장자에 대한 유교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자를 빌려서 유교를 이해하게 하려는 또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장자를 그냥 고지구때로 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속마음은 저쪽에 있는데 겉으로는 비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읽어야 돼. 행간에 대단히 어렵지만 행간을 읽어봐야 돼. 이에 비해 권혜의 치론체계는 도교의 도사의 주석권을 저번으로 삼아 그 논리를 따라 장구를 따고 제목을 붙여 완성했다는 점에서 이들보다는 훨씬 도교에 가깝다. 그래서 유교의 시각을 빌리던 당시에 장자 하풍 속에서도 아주 독특한 위상을 지닌다. 어쩌면 용기있게 이런 글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그러면 그는 아마 강인한 어떤 신념에 찬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걸 널리 알리려고 쓴 것이 아니라 혼자서 정리를 했다 손치더라도 이런 글을 불살라버리지 않고 남길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 했다는 것. 조선시대 사상가 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과거시험 공부하느라고 힘들기도 하고 출세를 위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사상적 양심을 지킬 방법이 별로 없었다는 치론책의 원문 구성은 상하편하고 습유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7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72장이냐 옛날 사람들은 수리를 분해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8구 72 인데 88 64 는 주역의 괴수가 8의 배수로 되어 있고 99 81은 노자의 원문이 81장입니다. 8구 72로 이렇게 일부러 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4절기가 3분씩 돼가지고 72후로 나누어 천지자연의 절도도 72후로 나누어질 수도 있고 노자와 주역의 이치를 여기다 담았다라는 뜻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의 장자의 이해를 좀 볼까요? 시간이 다 됐나요? 그러면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책 이게 이제 다석 선생님의 장자 강의를 박영호 교수님이 이걸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김달진 선생님이 번역한 오래된 번역서 번역서를 보시고 싶으면 김달진 선생님 불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회가 깊었었던 전화 저널리스트 이기도 하고 번역가 이기도 그 다음에 송지영 선생님이 번역한 책입니다. 다들 오래된 번역서 인데요. 오래된 번역서들이 저는 좀 더 성실하게 뜻을 파악하려고 많이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안 홍림 선생님이 번역한 장자 번역서 인데 읽고 볼 수 있는 번역서라고 저는 보고요. 노자 장자 선장 번역을 중국에서는 노자 장자를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 보관 하려고 선장 번역 하셨는데 그리고 이건 제가 번역한 책인데 왕필 주역 하고 도교 주역 한국의 신선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 뭐 뭐 질문 때문에 하실 거 있으면 이거 써주시면 제가 주실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